랩런트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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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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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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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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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취되거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바로왕이 야야 이집트에서 내 꿈 해석할 수 있는 삶 다 나와. 이랬는데 아무도 못 해석해. 근데 그때 포도주를 따르는 아까 신화 봤지? 따르다가 어? 맞다. 내가 왜 깜빡하고 있었지? 나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였어? 요셉. 임금님. 임금님. 꿈 해석해줄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그 임금님 앞에 요셉이 서잖아. 우리 랩런트가 딱 선거야. 서가지고 임금님이 그런거야. 야! 너가 꿈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랐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요셉에 말한 것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거야. 오늘 제목이야. 어두운 곳에 가운데 빛을 비춰라.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랩런트들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자,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다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친다. 한 번 더. 자,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다. 우리 랩런트 통해서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가는 곳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고. 그래서 이상칠나라 5천 종족이. 여러분들 오늘 아까 봤지?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 랩런트 랩런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라. 였지요.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이 비쳐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 그림을 보며 내 마음에 담은 말씀을 그리고 글로 써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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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